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비서를 뽑을 거예요 왜 뽑냐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비글즈가 좀 사람이 많아요 맞지 얘들아?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오랜만에 6명이 다 모인 거야 맞지? 다 일이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유니 핫도원도 좀 많이 했잖아 나 같은 경우는 남씨를 많이 했고 소재 코트 형은 많이 했고 배그원도 많이 했고 나 저 다 했어 왜냐면 저 같은 개인 콘텐츠가 있는데 비글즈가 또 부르기 편해요 내가 콘텐츠 있을 때 게이스 방송 있을 때 도와주는 시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서 역할도 한 번씩 고정으로 그때 내가 상류사회를 하면서 그 분 좋았습니다 그거는 공기가 틀려지고 우리가 또 이제 비서를 뽑으면 어떻게 보면 윤희 활동으로 비서도 같은 비글즈 크루 원이니까 부르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우리 여성이랑 이렇게 좀 케미를 맞춰본 적은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 뭐냐 스크린 야구 때 토마토 씨 보고 약간 비서를 뽑자 아 아니에요 만약에 토마토 나온다? 바로 기판맹이 호래야 아니에요 토마토는 아니고 오늘은 좀 더 비글즈의 매력에 맞게 좀 그런 분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섭외했어요? 많이 섭외가 들어왔어? 일단 섭외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 명이 와가지고 비글즈 멤버입니다 비서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좀 이제 여캠들한테 다 전화 돌려서 비서 할생각인 사람도 물어봤고 거의 한 10명이서 와요 여러분들 거기서 거기서 맘에 드는 사람은 있고? 네? 있어 맘에 드는 사람? 저는 있어요 난 이 사람이랑 비글즈 하면 진짜 케미 잘 맞출 수 있다 있습니다 맘에 드는 사람 어 왜냐면 상금이 일단 천만원이에요 그때 창현이 형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? 똑같이 나누기로 했어요 그럼 창현이 형도 앞으로 숙제하면 우리한테 좀 나눠줘 그런 거만 좀 빠지지 말고 개새끼야 그러면 철구도 나눠줘야 돼 그건 거부할게요 용구해줘서 내놔 거부할게요 그건 거부할게요 왜냐면 비글즈 활동이잖아 이거는 활동에서 대회를 나왔기 때문에 창현이 형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씩 가지고 400만원으로 몰빵 좀 가는 거 어떻습니까? 오케이 400으로 몰빵전을 하는 걸로 하죠 400이면 존나 커 어때요? 어떻습니까? 150만원으로 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으로 400으로 야 근데 크루알떠이가 참 좋네요 천만원도 이렇게 나눠갖고 어 맞지 그건 좋아 그래서 400으로 어떤 거를 할까 생각 아니 그쪽은 150만원 받으시면 기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부 바로 해주세요 네? 역시 수장이다 아 네 기부를 제가 말을 했잖아 어 말을 했겠네 야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부라는 게 여러분들 남한테 좀 안 알려지고 너무 기부할게요 하면서 기부하는 모양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?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한테 악플 쓴 사람한테 30만원 기부한 거야 시발 기부전사 새끼 기부 강요 기부 강요 여러분 아플 좀 달아주세요 바로 30만원씩 드릴게요 다섯 명 뽑아가지고 좋은 기억은 없고 나쁜 기억은 항상 탔게 돼 시발요 이 새끼가 똑같은 말하는 이 새끼 안그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자 말씀 드릴게요 자 말씀 드릴게요 저는 기부는 안 할 거예요 아 알겠어 당연한 안됩니다 당연한 안되면 당연한 안되면 저 딱 말할게요 저 유니스템프 3만원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입니다 알았어요 알겠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그 100으로 몰빵? 400 총? 400 몰빵으로 가시죠 400 몰빵으로 100으로? 100으로? 아니 100 한 인당 100으로 인당 100으로 아 100인당 100으로 아 100인당 100으로 아 100은 아니죠 지금 인당 100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몰빵전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? 몰빵전 일단은 이 안에서 풀어나가야겠죠 컴퓨터라는 게임은 하지 맙시다 그렇지 문을 할 거야? 지금 바로 하는 게 낫지 지금 바로? 바로 해야지 왜냐면 근데 게임하면 게임하면 솔직히 조건이 나랑 너무 유리해 나머지는 게임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수나 뭐 준비되는 거 없어? 또 나요? 수나 씨 사발료라는 거 안 했어? 네가 준비해야지 개새끼야 자 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다 짜잖아요 네 말할게요 제가 총대방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식상하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한테 잘 맞는 게 뭐냐 왜냐면 솔직히 게임으로는 할 게 많아 게임보다는 우리는 보라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장 몰입감 있게 보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수박 고무줄을 깨기 하시죠 예? 터트리기 왜 웃으세요? 좋아서요 그걸로 3대3으로 갑시다 어때요? 3대3 오케이 3대3으로 해도 3대3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 맞지 맞지 그리고 팀전에 약간 으쌰으쌰 돼 으쌰으쌰 원초조 게임으로 가야 돼 어때 원초조 게임으로 인정? 근데 오래 걸려도 노잼을 거려도 다 봐 한 시간도 안 걸려 한 시간도 안 걸려 세면서 장갑 끼고 해야지 계속 해야지 어때요? 안전 장비 없나 근데? 그거 막 튀면 고글숨 그냥 뒤지세요 아니 아 그래 아 알겠습니다 저 목숨 바칠게요 제 머리에 근데 그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수박이 날라가 니 대가리 맞아 근데 기절해 그게 얼마나 재밌어 그거 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 같지 않았노라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구상주 분까지 예 그거 보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스튜디오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수박 파편이 진짜 여기저기 다 날라가거든요 괜찮으신가요? 상관없어요 방송만 살린다면 커피까지 아무지게 흐름이 짭시다 자 그래도 뭔가 게임하면 대울구드랑 승태하고 맞죠 맞죠 여기 앉아보세요 자 나는 여기서 가고싶은 팀한테 가세요 나 뒤에 서게 하자 우리 눈 감고 형 어때? 아.. 이렇게 나오네 왜 아직 안 했잖아 선제 철구팀 우리 눈 감고 그럼 뒤에 서는 걸로 진짜 알아서 하세요 나는 스피드한 자신 있습니다 안 돼? 아니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유리한 게 손하고 힘이 좋아야 돼요 예 손하고 힘이 좋아야 됩니다 해봤어?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럭키보이기 때문에 럭키가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을 거의 안 졌어요 초코랑 성태랑 하면 뭐든지 성태가 유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때까지 비글즈 제가 거의 게임 다 이겼습니다 자 저로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백한테 백으로 쳐발린 새끼 저는 악우력이 좋아요 악우력이 좋고 스토리텔링 저는 끈기일에 가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40분 정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 방송 켜졌다 눈 돌아가서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 새끼 손하고 힘이 좋은 게 일단 딸딸이 많이 쳤어요 예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아 움직여 빨리빨리 손하구를 하는 게 아니고 고무줄로 하는 거 그러면 서서 뒤로 줄 쓰는 걸로 갈게요 네 이길려면 오세요 이길려면 오시고 자 준비 다 됐으면 말 좀 해주세요 웃길려고 하지 마세요 자로는 이상합니다 웃길려고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이걸로 진짜 진작에 가야지 몰빵이지 아 여러분들 진짜 상금 걸린 걸 생각하세요 이거 상금 걸렸으니까 400입니다 큽니다 별풍선 2만 개급이에요 네 잘 생각하세요 돈벌어 가시려면 됐나요? 네 알겠습니다 안대를 벗어주세요 오케이 이겼어 아 진짜 이겼어 아 진짜 이겼어 여기는 항상 걸어 훈 없는 사람 다 모였어요 여기는 나한테 안 돼 성재형이 맞는 거 같고 아 맞잖아 소름은 항상 이겼잖아 딱 그냥 분약자의 모임 성재형이 맞는 거 같고 일단 마실 거 한 잔씩들 하시고 이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골라가시고 자 매니저분들 세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충신이 탈퇴주랑 충신지 아 맞네 이거 지금 다 탈퇴 멤버네 또 방제는 탈퇴가 또 들어가나요?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400이모 크다 400이모 존나 크지 아 미숫가르네 이거 커피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쫄린다 그거 알지 그 마지막 이제 폭팔된 타이밍 때 그 너무 쫄르는 그거 장갑도 있어야 돼 우리 그거 약간 벽돌 부시기 할 때 장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아 이거는 아구 임무를 하는 게 아니야 운빨이야 운빨 아니요 운빨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 때 수박이 약간 살짝 쪼그라들면서 예? 그때 누가 겁이 없는가 싸움이에요 나는 그냥 딱 말할게요 오늘 실명 된다는 마인드 예? 저는 그 정도로 그냥 존나 빨리 오케이 너도 수박이 머리 박고 있잖아 아 난 대가리 박고 갈게요 아 진짜 거짓말 해 저는 수박 육수를 남순이 스튜디오에다가 진짜 곳곳이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좋아요 네 마인드 굉장히 좋고요 그쵸 너 그렇게 하잖아 네 집 불 지를 거야 가보자 와보자 여기 하면 되겠다 큰 수건 몇 개 깔자 바닥에 네 번에 볼게요 상들여다 해본 적 있으세요? 한 번도 없어요 아 이상 말고 이게 손가락이면 엄청 아프대 손가락이 수박 한번 볼게 장갑도 껴야 돼 이거 장갑 껴야 돼 야 수박 고르기도 해야 돼 수박 고정할 수 있는 거 좀 주세요 수박이 약간 좀 큰 게 이게 잘 터지지 않나요? 큰 거 잠시만요 이거 그냥 이대로 놓으면 힘들니까 야 근데 이게 진짜 공유주로 터진다고? 응 터져 진짜 단단하다 와 야 근데 이거 신발 맞으면 두겠는데? 아 이렇게 같이 할 거라고 아니지 테이블 다르게 운빨이야 수박 고르기 어때요? 어 수박 고르기 수박 고르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아니 수박 두 개로 하는 거야? 한 개로 하는 게 아니라? 아 한 팀 당 하나씩 팀 당 하나씩 아 팀 당 하나씩 내가 수박 고르기 병신한 오케이 오케이 이 족밥 찔네 이 새끼야 저는 버스 정했습니다 아 저도 정했어요 아 보면 사이드 나오잖아 아 사이드 나오지 아 사이드 나오잖아 아 사이드 나오잖아 시간 얼마나 걸리나 봐보자 그거 체크 바꿔드릴게요 와 근데 진짜 실한 놈으로 골라놨네 어 안에 꽉 찼네 그냥 자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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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박 하나 또 두고 오케이 전 잘했습니다 자 이게 룰이 어떻게 할 거야 세 명이 동시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아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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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 수박 고르기 합시다 수박 고르기 뭘 날래요 수박 고르기 가위 가위 보 야 잠시만 3시간 걸린다고 아니지 아 우리는 20분 커서 가자 아 우리는 바로바로 해야지 한 개씩 했을 때 3시간 걸리고 한 개씩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걸어가지고 빨리 터뜨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명씩 했고 모르겠어 나는 수박 빨리 터뜨리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? 3시간 걸리면 좀 에바인데 되게 오래 걸리긴 해요 저도 해봤는데 너 해봤다고 이거? 어 조금만 해봤는데 진짜 이게 넣기도 빡세요 고무줄 넣기도 빡세고 여기 손도 까져 그래서 장갑 껴야 돼 장갑 껴야 돼 야 얼마나 걸리는데 몰라 빨리 터뜨리는 사람 빨리 터뜨리는 사람이 이길로 가 여러분 1시간이 무지하다는 방송을 왜 보냐 이 별신들아 어? 10분 20% 아까면 이 컨텐츠를 왜 해요 아 이 새끼들 대가리가 없나 이 새끼들은 어? 예? 수평이 이게 맞는데 터뜨리 이렇게 자욱이 안 흔들려 수평 맞지?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이게 약간 좀 뒤에 있어서 자 잠시만 한번 껴봐 이거 어려워 아 이게 뭐 어려워 아니 넣는 것도 빡세다니까 아니 이렇게 넣으면 돼 이게 뭐가 빡세 아니 넣다가 어떻게 되냐면 빠져요 어 이게 왜 빠져 빠지네 빠진다니까 빠진다니까 자 그럼 언제 시작하죠? 타이브 돌려요? 야 근데 잠시만 이거 보장 없어도 돼? 공장은 있어야 돼 아 아니 보장 장갑은 있어야 돼 그 저기 일회용 장갑 주면 될 거 같은데? 면장갑은 좀 없으니까 야 왜 바꾸냐 수박 이게 더 많아 일단 수박 수박 결정적인 거 해 수박 결정이었네 자 결정 가위바이브로 갑시다 오케이 가위바이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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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구해가지고 아 잠시만 보고 대세요 뭐 하는 거야 이 병신을 이거 한다고? 아 잠시만 뭐 할 거예요 사업? 얘가 쉬워 오케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니 근데 원래 큰 게 더 잘 터지지 않아? 이게 더 큰데? 아 근데 그래 이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 그래 뭐든 해 왜 그러냐면 와 개 힘들다 야 진짜 우리 따야 돼? 그럼 우리 처음에 다섯 개 정도 꽂아놓자 바로 보라 갑시다 형 몇 개야? 와 야 너랑 이거 장갑 써야 된다 야 이거 존나 힘드네 야 마지막까지 수박 삭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진짜로 터질라 그럴 때 똘지마 나 다섯 개였다 똘지마 다섯 개 부터 다섯 개 부터 와 어려워 다섯 개 안 돼 안 돼 오 존나 다섯 개 안 돼 알아서 하세요 전략적으로 이거 전략이죠 장갑 끼세요 여러분들 와 됐어 나 네 개 꼈어 세 개 세 개 됐어 이거 되나 이게? 안 돼도 해봐야지 이거 형 빠질 수도 있다 그거 알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몰빵전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리얼로 잠시만요 그리고 매니저들 지금 고글 살 수 있으면 고글 좀 부탁드릴게요 어 왜냐면 지금은 안 터지니까 그래 맞죠 지금 좀 살 수 있으면 고글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여기까지고 여기까지고 못 가진 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눈 쪽에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치 그치 그래서 고글까지 마주 끼도록 하겠습니다 넣기 쉬운데? 됐어요? 오케이 나 이걸로 간다 멋있는데? 금방 딱 이제 가면 되죠 오 힙합 쫄아서 절대 고글을 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? 방송은 또 해야 되니까 네 자 일단 껴놨으니까 시작 언제 합니까? 다섯 개요? 자 저희 세 개 아 근데 소룡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야? 세 개 했습니다 세 개 야 니가 왜 소룡아 예 와 와 들어와 들어와 아 저 세 개 진짜 몇 년이지? 아 그게 아니고 남순이야 시켰어 이 개새끼 갖고 오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저 팀에 가더니 막 방송 광까지 해준다 이 균신새끼야 자 바로바로 바로바로 합시다 이거 너무 심어 그만해 이거 못 넣은 거 끝이야 아 연습 그만하고 돼 세 개 세 개 껴놨잖아 어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만 했어요 세 개만 오 뭐야 아 니가 세 개 껴봐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대박 안 나가죠 나 지금 한 개 넣어볼까? 왜 끝으로 돼 해봐 한 개 넣어봐봐 이게 뭐가 힘들어 이게 뭐가 힘든데 그럼 시간 돌린다 시간 돌린다 시간 돌리고 자 우리 뒤에 있어 뒤에 가서 넣을 때마다 이렇게 번갈아버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부금 없어? 아니 형부터 말 안 하는 거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나 맨손으로 할게 맨손으로? 오케이 나 나 낀다 끼고 싶은 거 안 끼어도 되지? 어 그냥 빨리 좀 뛰면 되잖아 하긴 제가 번갈아버서 킵시다 오케이 노래하고 노래 틀고 해 둘 노래 틀고 할까요 형님들? 부금 끼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 할 때? 왜? 어디가 없애가 네 상관없어 예? 고무줄 위로 튀는데? 이거 튄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아프다 아니 형 고무줄 위로 튀잖아 그러면 하이라이트 때 트자 하이라이트 때 야 껴 껴 왜냐면 중반가면 서리트 말트로 할 때 키는 게 맞는 거 같아 뭐야 지금부터 할 거야? 시작하고 하자 시작하고 빈약한 새끼들 이거는 내가 왔을 거야 성재형이 이길 거 같아 야 얘가 이겨 다 빼 처음부터 시작 처음부터 웅정하게 이게 능력이에요 또 능력재입니다 이 새끼들 비실비실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보여주자 보여주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먼저 할 거야 창근형 자 몇 개씩입니까? 한 개씩 아니면 자기 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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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부터 해 너부터 해 메이저들이 이거 빼라고요 메이저들이 장갑이랑 얘기해줘요 종소리나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종소리나면 준비 시 시작 이게 중앙에 딱 중앙에 이렇게 제일 중요해 어 중앙에 중앙에 아 좋답이네 어? 너무 시끄네 아 빡세네 빡세다니까요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돌깨가리들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개씩 해버려 한 개씩 한 개씩 한 두 개 세 개 어우 씨 내가 스타트 해줄게 나와봐 아니야 내가 할게 형주 형이 잘하네 내가 봤을 때 애들 모아 애들 모아야돼 애들 모아야돼 팀전이니까 도와주면 되지 않나? 도와주면 되지 않나? 도와주면 돼 종소야 나와봐 나와봐 내가 먼저 끊어줄게 해두면 됐다니죠 조빡아 할 줄 모르죠 할 줄 모르죠 게임 1도 없죠 사실 이게 머리로 해야 돼 그렇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 솜태형이 확실해 내가 어디 가야 돼 내가 어디 가야 돼 야 한 명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야 한 번 딱 했으면 바로 아아 한 번 왜 왜 우럭이야 그렇지 x2 아니 나 괜찮은게 안 써 야 한 개 좀 아니 아니야 형 왜 한 명 딱 걸면 터치야 아 무조건 아니잖아 계속 하잖아 걸면 터치 걸면 터치 한 번 걸면 끝이야 오케이 야 소름이 너 해봤잖아 너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천천히 낄게 천천히 낄게 아 그거 아니야? 야 한 명이 하는데로 해 그냥 터치하는 걸로 뭐라고? 바로바로 바뀝니다 오케이 아니 터치 아니야 나한테 넘겨봐 나한테 넘겨봐 빨리 넘겨 그냥 좀더 빨리 좀더 빨리 좀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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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런 거 줬다 옆에다 이런 거 해줘도 돼요 야 빨리 더 더 더 더 형 안 빠지면 창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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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헬스볼 차분하게 형 빠진다 형 손 다친다 왜 장기야 다 잡고 왔는데 뭐야 야 잡아줘 나 잡아줄게 나 잠깐 필요 없어 나 잠깐 필요 없어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오 잠시만 잡아줄게 좋아 좋아 위에서 눌렀는데 나이스 나 잠깐 필요 없어 저기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어 어 다 올라온다 형 오케이 저렇게 빨리 해봐야 실수가 없어 천천히 해야지 나 잡아줄게 자 나이스 진짜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힘 딸리면 말해 힘 딸리면 말해 어 난 손이 형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안 빠지게 힘 딸리면 말해 힘 딸리면 말해 힘 딸리면 말해 이게 더 힘든 거면 다 올리잖아 형 힘들면 내가 해줄게 중앙에 내가 먼저 맞춰야 돼 아니 니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좀 터치하고 해 안 될 거 같으면 오케이 나이스 지금 겁나 잘하고 있잖아 빨리 해 코트 잘한다 코트 잘한다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천천히 해야지 아 이거 뭐해 진짜 돌대가리도 뭐하나 저거 좋아 좋아 벌레 내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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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믿으면 더 힘들어 천천히 해 손에 니가 잡아주고 자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 나랑 들어가 중앙에 맞춰 그렇지 중앙에 맞춰 오오 빠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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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너무 내렸다 어 딱 세 개가 적당하네 밑으로 밑으로 내려두고 이거 빠질라 이거 빠진다 어 이거 빠진다 괜찮아 괜찮아 빨리 괜찮아 잡아당겨 안 빠지겠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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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야 빠지잖아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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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순웅 나이스 오 나이스 잘한다 남순웅 뭐야 우리가 훨씬 많은데 훨씬 많아 아니 저 조빱이야 그냥 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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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빱이야 내가 못 배워서 이런다 빨리 나와 이 개살기가 그만하고 내가 할게 됐다 나이스 나이스 밑으로 밑으로 중앙으로 됐어 나이스 다시 다시 왼손으로 안 해 왼손으로 안 해 어 약간 좀 밑으로 내낸다 좀 더 밑으로 중앙으로 최대한 밑으로 해 어 자 좋았어 우리가 더 빨라 지금 ㅈㄴ 빨라 최대한 밑으로 최대한 밑으로 소룡아 소룡아 ㅈㄴ 빨라 ㅈㄴ 빨라지? 뭐해 개새끼야 바로 바르지 저런 병신새끼랑 가르지? 뭐야 야 400만원에 달려 400만원 오케이 또 넣었다 한 방에 너 많이 하려고 하지마 어 손 아프지 어 아니 조금 자 벌써 또 넣었어 아이 올 거야 나 확실한 친구야 잡아줘 잡아줘 자 자 자 자 넣었다 어 자 한 요정도가 제일 격당이다 ㅈㄴ 빨라 이거 좀 빡세다 4개야 가득하네 안 넣어주세요 줄게 자 좋았다 형 이거 잡는 건 맨손이야 맞다 좋았다 ㅅ 또 넣었다 오케이 손 ㅈㄴ 앞에 넣는 거 전문인 거 알지? 간다 어 오케이 나이스 위로 올려 오 위로 올려 오 위로 올려 나이스 오케이 우리가 훨씬 파워가 세잖아 와 송태형이 확실하게 잘하네 송태형이 한 게 맞겠다 가사해 좋다 강량 좋다 내가 못 빠지게끔 잡고 있어 차분하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우리가 훨씬 많은데? 훨씬 많아 오 나이스 어 오 와 ㅈㄴ 잘한다 오케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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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보여있죠 안쪽으로 최대한 더 아래로 해야 돼 빨리 줘 빨리 줘 한쪽만 봐야되네 한쪽만 봐야되네 한쪽만 봐 이거 많은데? 이거 돼요? 이거 좀 안 될 거 같고 세게 많아줄게 막아줄게 형 손 안 아파? 터치해? 어 오케이 터치해? 라스트 라스트 아 이 정도가 아 저 시발란도 존나 빠르네 이들이 돌 대가리인 거야 병치나 이 정도가 그렇게 너무 많이 하면 탈차 준비해 남왕이 바꿔 이거 아래로 내려야된다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해야 나와봐 잠시만 형 우리가 만져라 어 잡아줘 야 우리가 훨씬 많아 우리가 훨씬 많아 형 내가 내가 잡아줄게 자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거의 다 됐어 잡아 그렇지 내가 걸어줄게 형 나는 이걸 내려야된다고 좋아 형 좋아 이거 터져서 그래 터져서 고무줄을 내려야돼 고무줄을 내려야된다고 한 명이 계속 잡아줘야돼 이걸 잡아 잡아봐 일단 잡아봐 호투야 여기 아래 잡아 야 이거 잡아 잡아 숨지마 숨지 말고 개새끼야 좋아 좋아 형 더 내려줘 더 내려줘 더 더 더 일단 내려놓고 시작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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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아 니가 자꾸 어 그렇지 좋아 좋아 나 반대를 해줄게 남성 형 한쪽만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될 거 같아 철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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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치깐 엔치 않았어 엔치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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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 형 힘들면 코트 형이랑 바꿔 안 힘든데? 아니 여러분들 어차피 어차피 후반전이 중요한 거야 존나 빡세게 넣어 존나 빡세게 넣어 존나 빡세게 넣어 존나 빡세게 넣어 오케이 저 새끼들 밀린다 이제 오케이 됐어 조루새끼들 초반만 존나 빠르지 더 아래로 어 더 아래로 야 손아 잠깐 잠깐 오케이 시간 끄다 시간 끄다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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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해 고부절 얘가 터지려고 조심해라 눈 실명된다 아 뭐 존나 빡세게 자 씨발 날로다 파지게 씨발 자 해 해 해 자자자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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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드 가운드 깔끔해 깨끗 됐어 나 안아프거든 계속할게 나 아프냐 안아파 깨끗깨끗 자자자자자자자 제대로 제대로 형 손아파? 어 자 자 402 아 우리 존나 모여있잖아 야 이거 터질려고 그런다 모여있으면 끝이야 모여있으면 끝이야 모여있으면 끝이야 자 손아 힘들면 바로만 해 괜찮아 지금 자자자자자자자자 천천히 천천히 와 진짜 이렇게 있는데도 씨발 몇 개 꼈는지도 몰라 야 우리가 더 빨라 점점 늘어졌어 점점 늘어졌어 따라잡고 있어 깔끔해 좋아 저기 저쪽 거기 있어서 천계로 못났어 좀만 더 밑으로 도왔어 오케이 오케이 도왔어 남순이 형 터질 것 같은데 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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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줄로 잡아야돼 자 얇게 최대한 잡아서 한 쪽만 놓을거 어 천천히 한 쪽만 한 쪽만 한 쪽만 한 쪽만 다 그러시죠 자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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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 자 해봐 해봐 야 터져도 씨발 둥나는 마인드 가자 저쪽이 다 터질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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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형 반대를 잡아봐 어 오케이 어때 이렇게 아 시간 걸고 있어 아그리타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가자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형 반대를 잡아 어 반대를 잡아 자 나이스 요렇게 가자고 요렇게 가자고 요렇게 가자고 요렇게 가자고 자 자 형 탓시해 야 코트 탓시해 나이스 이거 빠르다 존나 빨라 됐어 존나 빨라 됐어 자 아냐 손님 기아 잡아주고 야 저쪽은 공주 두명이서 당기네 너도 그렇게 하세요 전략을 짜다니깐 전략을 짜세요 돌대가리 난데요 코트랑 나랑 니가 잡아 아래 잡아 코트 잡아 땡겨 와 이거 빠르다 야 우리 이렇게 우리 이렇게 존나 빨라 자 어 따라하죠 따라하죠 그렇지 이게 빠르네 오 이게 빨라 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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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우리가 더 빠르지 오 좋아 좋아 칼칼칼 존나면 돼 우리 근력세기 때문에 그렇지 손가락 좋아 좋아 조개다 두 개만 써 조코야 어? 한 개나 두 개만 써 힘드면 말하세요 오케이 진짜 깔깔아 존나 빠르다 야 소모아 고무줄 좀 훔쳐 야 고무줄 좀 훔쳐 야 고무줄 알겠어 야 비슷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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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용신새끼들 이 말이 없어 우리가 더 빨라 존나 빠르죠 거의 다 깨졌죠 거의 다 깨졌죠 이거 많이 해도 되겠다 나이스 거의 다 깨졌죠 터지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우리 약간은 좀 뭔가 물렁물렁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야 수박 좀 터질 거 같은데 아니야 그거 다 했다 한참 남았어 그래 다 했다 야 우리들 왜 이렇게 체력이 공장에 다 왜 이렇게 헉헉 돼 우리가 이겼어 응 우리가 이겼어 지금 벌써 깨지는 소리 있어 벌써 들려? 야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? 형 약간 물렁물렁해진 느낌 난다 응 너무 조심해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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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깨질려면 조심해라 오케이 벌써 조심해 어 오케이 노하우 생겼어 노하우 생겼어 노하우 생겼어 잡아 잠시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대가리 받고 있네 안 쫄았냐 안 쫄았어 왜 쫄아 아 쫄은 거 아니야 쫄은 거 아니야 인사해요 수박한테 이 새끼 수박한테 이거 하고 내가 바로 이렇게 잡아줄게 형 바로 여기로 형 다 가지마 바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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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순이 안았어 더 벗는 자가 이긴다 이거는 형 65살 오케이 또 돌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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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유가 더 빨라 오리라고 좋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머리 쓰는 게 어 바로는 어 바로는 어 바로는 오케 오케 가운데 가운데로 이 정도면 가운데로 근데 니 갑자기 빵 터지면 니 머리 다칠같아 몸을 옮겨줄게 그냥 다치면 미친놈 위험은 조심해 쫄았냐? 그런 마인드로는 이길 수가 너희들 모아놨어 우리처럼 몰칠새끼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아 오케이 어떻게 튈지 몰라 돌아가지고 우리 거의 다 됐는데? 더 해야 돼 형 야 돈 나간다 뒤끄럼 잘못 졌죠? 꺼지면 어쩜 우리한테 안 날라 이래서 겁쟁이들 안 돼요 여러분 야 다 따압살 가져와 큰 손실 난다 야 이거 그거되네 운동되네 알베이꽃 고무줄 더 있어야 될 손가락 하나 형 손가락 괜찮아? 난 괜찮아 2개만 걸어 2개만 걸어 오케이 진짜 미친놈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터진다 터진다 우리꺼 터진다 이 주름주마 어이 너무 지랄하지마 안 터져 안 터져 면방대를 해야지 이제 3분에 있다 안 했어 이거 오래 해야지 저 얼굴 살짝 빼야 이렇게 얘들아 다 끌렸어 자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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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흘린다 좋다 땀 흘리는 방송 그래야 텐션 오르지 땀 흘려 그렇지 안 떠서 토크하는 건 안 되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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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코테비씨 이거 조심하세요 안경 예 아우 다시 인정해요 자 우리가 더 빨라 훨씬 빨라 여섯번 조심 겉으로 부었을 때도 비비스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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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에서 내가 봤을 때 군 깔아도 될 것 같은데 인정? 어 인정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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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지 못 보자 죽어 죽어 죽어야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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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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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이거 품축해졌어 다이어트 됐어 아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 아래로 아 그거는 ㅈㄴ 좋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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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저 터질거 같은데? 아 ㅅㅂ 저거 뭐야 우리 ㅈㄴ 우측에 됐어 ㅈㄴ 우측에 됐어 저 ㅅㅂ 애호박 됐다 저거 아우 ㅅㅂ 아우 야 잠깐만 우리 고구럽잖아 야 돌지마 눈만 가면 눈만 눈 생기면 안 생기면 돼 눈만 가면 눈만 안 쪼는 새끼가 이기는거야 안 쪼는 새끼가 잠껴 손아 잠껴 아니 아니 안껴도 돼 야 태현아 나 방팔질 좀 그 의자에 오케이 시간 끈다 야 야 진짜 깨질거같은데? 이거 많이 해놨냐고 공유주 많이 해야지 호흡 더좋아 지금 체력전에서 이고있어 체력전에서 지금 우리 거의 다있어? 이거 터질게 1분 직전이야? 철 터질게 1분 직전이야 야 다치더라도 황금 받고 다치는게 낫지? 그렇지 호흡야 넌 안다쳐 깔끔하다 야 ㅅㅂ 야 ㅅㅂ 내가 할게 내가 잡았어 호흡야 빨리 잡았어 야 안 쪼는 새끼가 이기는거야 야 안 쪼는 새끼가 이긴거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아니야 너무 빨리 넘어야지 천천히 고무줄! 천천히 이고있어 이 천장 매니저님 고무줄 더 사오세요 더달라요 천천히야 천천히 괜찮아 겁먹지마 안다쳐 안다쳐 겁먹지마 겁먹으면 안돼 안 쪼는 새끼가 이기는거야 안 쪼는 새끼야 천천히 야 천천히 야 이거 안전장부도 안하고 하는 새끼들 우리들 밖에 없어 시발넘더라 야 이 새키들아 시발 야 시발 야 시발 야 이거 뭐야 잡아 야 이거 터질수도 있어 이번에 아 너무 많이 했는데 오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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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직소리 들었지 부직소리 들었지 야 터린다니 다친다 조심해라 야아아아아아 형 경중하니 경중하니 아 돌지마라 우리 개새끼야 뭐하냐 코트야 아 왜 가져가세요 뭐하냐 미안 빨리 돌려 야 무서운데 조심해라 랜손이다 너 야 쫄지마 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나 쫄지마 야 야 고무술 좀 줘 고무술 좀 줘 야 쫄지마 야 쫄지마 야 우리도 터지 야 우리도 어디 가렸어 지금 야 어디 가렸어 다치시면 돼 알아서 안 다치는게 중요해 야 다친거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야 야 상났자 아이가 뭐 하냐 나는 수만 만난다고 죽나요 안 짓습니다 조지마 거의 다 있어 야 쫄지마라 야 쫄지마라 야 쫄지마라 안 쫄어라 가자 가자 뭐가 도와 쫄지마라 여야 쫄깃 야 쫄깃儿 야 쫄깃하니 야 쫄깃' 어어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있어 야 시베 거미줄을 잡아서 이거 빌래 우린 야 잡아봐 야 여기를 너 쪽으로 하지 마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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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왔다 야 쫄깃마 쫄깃쫄깃 진짜 왔다 형 잡다 여기에서 사이 나와 숨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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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홀쭉하지도 않아 우리 존나 홀쭉해 우리 존나 홀쭉해 돌지마 안 쪼는 새끼가 이기는 거야 안 쪼는 새끼가 이기는 거야 돌지마!! 조심해 많이 잡아라 죽은 줄이 없어 우리 지금 야 돌지마 남자 아이가 남자 아이가 돌지마라 자 이 놈이라면 뭐든지 알 수 있다 가자 야 고무줄 다 떨어졌는데? 공주일 없어 야 핸디캡이야 빨리 타봐 다 됐다 다 됐다 진짜 다 됐다 손 나 손 나 손 치워 손 치워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손 나 손 나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존나 빠진 거 형 이거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손 위에 대지마 아니 그럼 형 반대로 잡아줘 내가 잡았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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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마 잡지마 어 이렇게 형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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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다 이거 이거 너무 세인데? 돼? 와 씨 얼굴 대지마 얼굴 대지마 너무 많아 야 야 죄송해요 야 존나 뭘 시키네 야 쫄지마 야 쫄지마 얘들아 방송을 위해서 가는 거야 쫄지마 잡아 아 이거 잡아야 돼 형 안 돼 아 옆으로 꺼지라고 아 씨 큰 발 잡아야 돼 쫄지마 쫄지마 잡아야 돼 쫄지마 얘들아 쫄지마 쫄지마 이거 세 명이서 해야 된다 야 쫄지 왔다 왔다 야 쫄지마 형 형 들어갔어 야 쫄지마 야 세 명이서 해야 돼 누구 세 명이서 해야 돼 얼굴만 빼 얼굴만 빼 얼굴만 빼 손 손 하나 둘 셋 야 야 야 야 다 돼 형 진짜 터진다 이거 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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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짓어 야 우리도 터지라 그러다 빨리 빨리 세게 잡아 야 야 야 안 쫄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쫄지마 야 너무 좋아 괜찮아 자 나와 반죽 반죽 하나 하나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이 개세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야 이거 뭐야 난장판이 돼 근데 이겼다 예 다행이다 예 예 예 아 야 이거 앞에 닦아줘 어 와 와 야 이게 터지네 이게 또 아 아 그냥 그만해 여기서 또 한다고 아 이걸 뭐 아 아 아 얼굴 대고 있었으면 다쳤냐 다치지 아니 왜냐면 요게 얼굴로 날아가면 다치지 통째로 날아가든가 아 아 게임에 줬으면서 아니 쓰면 먹을 자격도 없어요 우리 아니 너무 맛있는데 아 와 와 맛있어 애초에 큰 걸 골랐어야 됐네 와 우리 잘했다 응 아니 우리가 전략이 진정했어 응 다담력이 좋았어요 응 매니저들 부탁 좀 와 이게 바로 호흡입니다 야 이거 안 돼 형 이거 봐봐 우리가 한 거 이게 바로 호흡이에요 이게 바로 호흡이야 400 땄다 오케이 와 안정하겠습니다 아 인정을 하도록 할게요 호흡이 하나도 안 맞잖아 창현이 혼자 하잖아 응 인정합니다 네 잘하시네 배흥짓들 나 엉덩이 갖고 나가자 아니 코트새끼가 겁먹어가지고 존나 천천하게 존나 커 이 새끼 응 400 야 키보다 100 아가리는 뭐 쥐가 뭐 김두환이야 뭐야 나가서 죽는데 씨발년아 막았어 어이없다니 다 져졌어 앞에 안 져진 적 없어 대발이 막으면서 유기란 하고 있네 존나 웃겨 이 새끼 개새끼 급었어 야 배차로 같은 거 없어 야 쫄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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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건 여기 진짜 병신들 모아놨다 창현이 형만 듣나 다 많다 진짜 병신새끼들이다 키보드 다 나갔어 어? 성태 키보드 하나 줘 어 깨볼게 어 아 진짜 역겹력 아 뭐 패배 인정하죠? 우리는 방송에 집중하고 매니저들이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리서를 뽑겠습니다 방제 바꾸고 이제 리서 한번 와 야 이거 초코아리 다 쏟았네 다 쏟았어 완전 와 방송 안 꺼져서 다행이야 괜찮아 예상했어 아 빨리 수고하느라 네 오케이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큰 거입니다 아 김이브 누나 고맙습니다 이천기 감사합니다 왜 이브 누나님이야?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브 누나가? 파다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지 이거지 여기 같은 프렛 나 반발 뜯어 아 다들 씨발 이끌 안 한구만 해봐 고소한다 사실 전세형이랑 하는게 맞는거 같다 오늘 다시 한번 느꼈다 진짜 모르고 아 서운하다 그리고 형까지 알라뷰 이새끼 뷰지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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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철구 철구 기만 안쓰면은 다 이브 누나 청계산인데 뭐 어 자 반갑구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와 잘한다 조금만 오후 3분만